수빈님! 수빈님이십니다. 수빈님! 끝났다! 어떡해! 오늘 진짜 많이 왔어요. 짱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 타임? 궁금한 거 있나요? 질문 타임? 공주님. 노래 듣고 싶어요.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? 무슨 노래? 비퍼? 비퍼, 비퍼. 상기 시간 보안돼. 상기 시간 보안돼. 상기 시간 보안돼. 상기 시간 보안돼. 그러면 들려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조금만 더 더 더 더. 조금만 더 더 더.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루 종일 널 느끼고 싶어. 여러분. 여기 세 번째. 세 번째 펜사이는데 되게 감회가 저번에 했었잖아요. 예전에도 여기서. 감회가 남자들고 오늘도 100명 이렇게 100분 이상 채워주셨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. 짱 감사합니다 여러분. 사랑해요. 알러브 서울빵홀.